당신도 죽였다, 부천 쿠바복싱 AK47 김희준 온스톱복싱클럽 병경태 병경태 선수는 사우스포, 쿠바복싱 선수도 사우스포 두 선수 사우스포 진짜 이런 경기는 둘 다 얼마나 연속 어? 사우스포 오조독 승자 진실하죠 두 선수 다 이상할겁니다 저도 사우스포 사우스포 만나면 이상하더라구요 오른손잡이의 보충을 한번 느껴볼게요 오오오오오 이게 지금 사우스포때 사우스포은 앞선을 또 어느정도 안타요? 왜냐면 뒷손 카운터 앞선 레프트가 열려있거든요 지금 병경태 선수가 참 뭐랄까요 거리를 잡는 방법이랄까요 뭔가 투박하면서 자세가 자세가 잘 들어가서 예 무엇보다도 7km를 증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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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누가 맞어 지금 뒷손 스트리트를 지금 뒷손 스트리트가 예예예 유효타입니다 지금 김민준 선수가 점수를 하나하나 벌고 있습니다 다시 관중이 또 많아지면 돼요 예예 원래 많아졌다 꺼졌다 우와 지금 보니까 진짜 시합이 아무래도 아무리 이벤트 경기를 준비해도 약간 오픈성이 있죠 예 아 지금 김민준 선수 지금 뭔가 잘 안풀린다 한방 걸리면 끝나는데 막 이런 눈빛이거든요 큰걸 한방 지금 사우스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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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아 갚았습니다 뒷손 스트레이트 아타 지금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아 AK47 지금 이번 라운드는 장전해서 꽂았거든요 예 아 지금 1라운드 자 2라운드 시작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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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아, 점수를 벌고 있는 쿠바복싱에 지금 쿠바복싱이 아까하고 다르게 손을 좀 올리고 하지만 장원 몬스터에 우리 변경대 그대로 하고 아, 큽니다. 아, 뒷손. 아, 큽니다. 아, 지금 레플이 어떻게 잘 보고 있는가 아닙니까? 와, 지금 직선으로 잘 보입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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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피가 나요. 피가 나는 거 맞습니까? 네. 저 스텝이 조금씩 다루어지지 않으면서 원래 메토자비들은 홍콩의 스텝을 많이 촬영하는데 저는 원스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몰카락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뒤로 빠지다가 물이거든요. 뒤로 빠지다. 와, 이거 진짜 어렵겠네. 이번 저지들... 저지들 지금... 지금 누가 우세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한진희 관장님은 누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김종성 선수의 상대로...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어세신 상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마음을 미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모릅니다. 자, 3라운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지금 4강 제1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중결승 1경기죠. 네, 네. 지금 1라운드 누가 우세하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3라운드에... 3라운드에 유효타를 많이 가져가는 선수가 좀 가깝게... 지금 방금은 장호 몬스로가 희진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왜 후바에서 고르기 쉽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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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헷갈리긴다, 이거. 이게... 아, 궁금하게... 3라운드에 결치... 네, 여러분들 저희는... 그리고 이거 시합이 끝나면... 저도 링 해체를 또... 안자고! 멀어, 멀어, 멀어! 멀어, 멀어! 멀어, 멀어! 멀어, 멀어! 멀어, 멀어!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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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준아, 쉬는 시간에 음악 좀 크게 켜도 될 것 같아요. 어우, 빠지면서 뒷손으로 잘 꽂았거든요. 와, 저지들 심판, 와,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이고, 지금 잽에 살짝 들렸어요, 턱이. 오오오오와! 마지막에, 마지막에 2개 꽂았어요. 와, 지금 2개 꽂았으니까 도망가죠. 지금, 지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저지들한테. 아,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다음 승자는 3, 2, 1! AK-47 후반 복싱 득 밀주세요 내려가세요 승자는 내려가세요 저희는 패자만 인터뷰로 합니다 자 우리 장원에서 올라온 장원 몬스터 복싱 클럽 킬링컷이 변경되서 없습니다 오늘 시합을 위해서 새벽 3시에 차를 타고 여기에 도착해서 시합을 한 진짜 복싱의 열정이 있는 선수거든요 아 지금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사실 큰 거 많이 먹는데 저지들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맞죠? 진짜 힘들었죠?